9남자. 그렇죠. 라이벌이잖아요. 아 대세 라이벌. 김수현, 송중기. 김수현, 송중기. 하나 둘 셋. 송중기. 송중기.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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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송중기. 아니, 김수현 씨랑 같이 드라마 하셨었잖아요. 너무 친하죠. 그때 알았구나. 그때 김수현이가 생긴 거 보다 매력 없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착하고 너무 친한데 그래도 이유가 필요해. 송중기 씨랑 작품에서 뵀었구나. 착한 남자도 봤었고요. 늑대 소년도 봤었는데. 다 보셨네요. 잊지 말고 맘 약해지지 말고. 일단은 김수현 씨. 그 다음에 수지 씨랑 정말 케미. 케미. 100점. 100점. 정말 달달하고 훈훈한 연기를 함께 해주신 이재훈, 이승기. 아, 어렵다.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이만해.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재밌다. 괴로워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이런 걸 즐겨야 돼요. 정말 괴로워하네요. 진짜 괴로워한다. 근데 저기 이승기 씨, 이재훈 씨 두 분이랑 모두 키스 씬 어떠셨냐고요? 아, 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드라마 흐름장으로 봤어요. 네, 흐름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누구와의 호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뽀뽀시는 누구와의 호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승기 오빠랑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정말 저희가 어색함을 느낄 수 없는 현장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살짝 어색할 수도 있고 되게 바로 막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오래되신 조명 감독님이나 자세 한 번 잡아보라고 입 좀 대고 있어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입을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렇게 저희가 부끄러워할 틈도 없이 너무 이렇게 사랑한단 그 한마디 정말 만만치 않은 후보 분명이세요? 만만치 않네. 이경규, 김조동만큼 센 팀인데? 하나, 둘, 셋! 이재훈 선배님. 이재훈! 이승기 씨랑 드라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승기 씨하고 김수현 씨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승기, 김수현, 김조동 동급된 거예요. 어차피 1라운드 딸락 아닙니까? 아니 왜 이재훈 씨를? 이재훈 선배님의 그런 얼굴형이 얼굴이 좀 되게 제 이상형에 가깝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지 조금 감이 와요. 그렇죠? 승기 오빠도 너무 이제 되게 성격도 너무 좋고 착하고 착하잖아요. 네, 너무 착하죠. 자상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그렇지만 귀도 눈물이 없다. 그렇죠? 아니 네, 솔직히 그럴까 네 그만 끌고 그냥 끌리는 대로 네, 솔직히 그럴까 네 그만 끌고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이게 조금 이래 딱 끌 거야 딱 하다가 내가 딱 써버릴 거야 딱 끌렸어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여성들의 영원한 이상형 강동원 소지섭 야 강동원 어머 강동원 소지섭 야 강동원 어머 어머 이거 바로 나오네요. 영원이 바로 나왔어요. 왜냐면 소지섭씨 소지섭씨 지금 TV 보고 있더라 고민도 없이 네? 생각도 안 하고 이유는? 아니, 너무 좋아요. 어 네 그냥 좋아요. 어떻게 그냥 좋아요. 그럼 너무 좋죠. 어떻게 그냥 좋아요. 너무 좋죠. 그 남자가 봐도 굉장히 예쁜 얼굴이에요. 어떤 만화에서 툭 튀어나오신 거 같잖아요.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그 강동원씨가 그러니까 동원이가 또 또 동원이가 동원이가 네 친구? 아니요, 아니요. 정말로 동원이가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입고 오셨어요. 오 정말이고 대구에 제가 랩 그리는 남자 사회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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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